이 방식은 한국의 세계로 아이시 음식이야? 네, 아이씨 음식.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기가 가봅시다. 아 여기 왔는데요. 대단하네요. 아, 이제는 매일 듣는 알로 되었나? 코아롱코의 먹자골목을 다시 왔습니다. 저녁 초저녁에 왔다가 저녁에 왔는데요. 아쉬워서 다시 왔습니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들도 많이 오셔서 여기에서 식사를 하네요. 그러고 보면 여기가 자리세 때문에 비싼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동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가 자리세 때문에 비싼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리세는 비싼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5, 6백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는 중국계 음식점의 주류입니다 여기 오셔서 저녁에 해산물을 곁들인 음식들이랑 과일주스, 두리향 같은 것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